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민이 자신의 집 뒤뜰에서 37년 동안 악어를 몰래 키우다가 당국에 적발됐습니다. LA시 동물보호국은 지난 12일 LA북쪽 벤나이스의 가정집에서 몸길이가 2.4m에 이르는 악어를 발견해 시 동물원에 보냈습니다. 잭슨이란 이름의 이 암컷 악어는 나뭇잎과 자갈 등으로 은폐된 큰 나무상자에서 발견됐습니다. 악어를 키워온 로라 매티스는 몇 년 전 숨진 남편이 지난 1977년 3개 악어를 사서 애완동물로 키워왔다고 밝혔습니다.